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실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입니다 뭐냐면 아마 여러분이 코딩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컴퓨터가, 다시 말해서 PHP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언어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켜야지만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여기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가봅시다 C드라이브에 저는 비트나미 디렉토리 안에 wampstack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중에서 php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가면 php.ini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봅시다 저기 보면 이 확장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럼 이 중에서 php라고 되어 있고 옆에 구성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이에요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확장자가 보이는 상태면 파일의 이름은 php.ini로 되어 있을 겁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이것이 php의 설정 파일입니다 설정 파일을 하는 일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도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공장 출하 상태 같은 게 있어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다르게 바꾸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php.ini라는 파일을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설정을 바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컨트롤 알파벳 F를 눌러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isplayErrorS라고 하고 다음 찾기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세미콜론이 붙어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건 무시하세요 그리고 또 다음 찾기를 했을 때 앞에 세미콜론이 붙어있지 않은 displayErrorS를 찾으시면 잘 찾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off라고 되어 있죠 즉, 에러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off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걸 on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러가 있을 때 우리 눈에 바로 보이니까 편하겠죠 제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었던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어떤 에러 메시지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의 방문자 눈에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에러 메시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패스워드라든지 디렉토리의 경로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은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격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에게는 나를 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에러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 했다는 채를 끄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을 것은 opcache라는 겁니다 opcache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opcache.enable-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1이면 켜져 있다는 뜻이에요 젤을 0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되면 opcache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끈 겁니다 opcache는 뭐냐면 여러분의 PHP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설정이에요 제가 켜져 있으면 PHP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웹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켜져 있으면 여러분이 PHP 파일을 수정해도 그것이 재깍재깍 반영되지 않고 약 30초 또는 1분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이 웹페이지에 반영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을 하실 때는 opcache를 0으로 놓고 저걸 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매니저 윈도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니저 서버로 가서 Apache를 껐다 켜는 거예요 리스타트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PHP의 환경 설정을 바꿨는데 Apache를 껐다 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HP는 Apache라는 웹서버에 기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HP를 껐다 켜는 방법은 없고요 Apache를 껐다 켜면 Apache가 껐다 켜질 때 php.ini라는 파일을 그때 읽어서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즉, 껐다 켜 때만 환경 설정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성능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php.ini 파일을 읽어야 된다면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러니까 껐다 켤 때 한 번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onfig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여기에 open access log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설치하는 웹서버에 사람들이 접속할 때마다 저 파일에 접속 기록이 한 줄씩 추가가 됩니다 나중에 이 사이트에 누가 방문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저 access log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rror log라고 하는 것은 display underbar errors라고 하는 설정이 꺼져 있어도 저 error underbar log라고 하는 파일에 에러가 한 줄씩 제일 끝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환경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환경에서 디스플레이 underbar errors를 끈 경우에 저 파일을 보는 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개발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 설정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PHP는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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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